자 이게 든든하게 1라운드에서 1차 시도에 맞췄기 때문에 간식 좀 넣어줘야 됩니다. 간식탕! 다행이다 다행이다. 지금 완전 필요해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놀토! 나이스! 바로 맞히네. 컵팩! 컵팩이 진짜 단 거 알지? 컵팩급이잖아. 무화과 맛있겠다, 무화과. 무화과네. 맛이 4가지인가 봐요, 그렇죠? 벌써 달다, 1위. 이렇게 올라가요. 귀여워. 레즈베베. 레즈베베. 레베베베. 레베베베. 레몬. 너무 예쁘다. 레몬. 레드베베베 괜찮은데. 예쁘게 레드베베베 또 있어. 맞아. 오, 커피. 지금 놀라셨어요. 컵케이크 좋아하세요? 좋아합니다.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.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거의 뭐 케이크 작품이던데. 컵. 오늘 함께 할 게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쉬운 곳 좀 갑시다. 김동현 씨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임. 재밌겠다, 오늘. 신구 OST 퀴즈 드라마 편입니다. 자, 잠시 후에 우리가 즐겨본 대한민국 드라마의 주옥 같은 OST가 흘러나옵니다. 딱 흘러나올 때 이 드라마가 뭔지 알겠다 하시면 본인의 이름을 외치시면 돼요. 더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. 제목. 시라노라고 하면 안 되나요? 시라노. 가능합니다. 아, 예. 시라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재홍 씨는? 그러면 재홍이는? 티라노 어때요, 티라노? 티라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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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. 조사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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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니. 스톱. 김과장? 김과장? 조사장입니다. 아유. 야, 이게 딘딘이래요. 에이. 딘딘이야? 눈이 불렀어요. 김과장을! 가져야 돼! 가져야 돼! 김과장을 마칩니다. 너무 예뻐. 여기 로브라고 써 있어, L.O.P. 규영 씨가 좋아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, 혜리 씨. 이겹보세요. 이겹보세요. 봤어요. 하나도 안 봤었죠. 봤어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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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엄청 크시네. 어마어마해. 오빠, 이거 크림 진짜 맛있어. 크림이 맛있어. 크림을 안 먹는 거네. 크림이 쫀쫀한 크림 있죠? 뭔지 알죠? 쫀쫀한 크림. 그리고 떡볶이 먹고 나서는 이게 달달한 게 땡긴 거야. 되게 많아요. 아, 레드라크 하나밖에 없어. 완전 오빠가 딱 좋아해. 응원 오빠가 딱 좋아해 스타일. 자, 두 번째 OST 음악 주세요! 아니, 아니. 크리오! 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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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세븐! 스리. 크리오le gitu. Bayern. 보디가든! 해ік godden! 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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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더 보이기 готов! 아이! 무화가 가지고 합니다, 무화가. 무화가, 무화가. 무기는 right NATION 이거랑 김선아 씨 나온 드라마! 키스할까요? 키스할까요, 실패! 결은 비슷합니다 나랑 키스할래, 사랑할래 실패! 키스가 안 좋아 티라노, 다시 한번 티라노왕 티라노왕 키스해줘요 키스해줘요! 실패! 키스 좀 해봤을까요? 키스 좀 해봤을까요? 뭐야? 실패! 키스할까요? 키스할까요? 키스할까요 맞고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다 실패! 키스 먼저 할까요? 이건 강우다! 맞다! 전화! 강우석! 뮤직비디오 장마처럼 아까워 스텝을 좌우 스텝이 들어옵니다 정답! 정답! 맞어 닫으실 거예요? 키스에 대한 관련된 건 다 나갔어요 오케이 오케이, 콜 문제! 들려주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? 잠깐만! 내가 내 모르는데 신! 신! 사랑이 뭐길래? 어? 전화! 진짜 아저씨 같아 아저씨지 이거 진짜 맛있어 야, 의상이랑 딱 맞네 의상이랑 신국 칸이다, 신국 칸이다. 신국 칸이다, 신국 칸. 같은 일이 아니에요. 제가 모르겠어요. 신국 칸. 노래 가사 다 하네. 소름 돋았어. 뒷모습 보는데 가요 무대인 줄 알았어. 뭐야, 먹기로 했잖아요. 밥 먹기로 했잖아요. 형 남았잖아. 아니, 나래. 봐봐, 봐봐. 근데 그 앞에가. 남아있는 데가 다 코에 닿았지. 문제. 주세요. 왔다, 왔다, 왔다. 자, 스톱! 나래. 신사의 품격. 방송사는요? SBS 그리스도. 언영 공개했다. 언영이 아니다. 날아갑니다, 귀비를 날아가요. 하이하. 레드벨벳 여부가. 잠깐만요. 거의 새것처럼 나와. 잠깐만. 앞에 봤을 때 이거였거든요. 가운데 돌려봤더니. 다 날아갔네요. 자, 우리 나래가 지금 절단식 들어가고 있고요. 정확히 나눕니다, 정확히. 레몬과. 야, 그래 인심 후하다. 나래는 나가 인심 후에. 덜 말아요. 레몬 먹고 싶어. 레몬 맛있어. 맛있다니까, 레몬. 레몬 맛있네. 상큼해, 레몬.